인생은 후반전 파이팅! 하나, 둘, 셋! 아니 실패하니까 무릎 훌딱 맞네. 내가 바로 위에서 하라 그랬잖아. 내 인생은 후반전을 지금 걸었어. 후반사람 뛰어들어. 근데 우리 집은 깻잎을 한 잔씩 먹지 않아. 통도 먹지. 까들어봐 까들어봐 까들어봐.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싸운다고?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아이고. 자 여보세요 안녕. 자 안녕. 아 너무 신기하다 진짜. 말만 세워서 그렇지 사람들 마음을 얼마나 서서. 누나 딸도 1인 같던데 지금. 가족은 건드리지 맙시다. 가족이지. 나 같은 가족이. 계속 저렇게 하고 가야지 사람아. 에이 누나 씨. 대신하지 마십시오. 에이 누나 씨. 에이 누나 씨. 에이 누나 씨. 이거는 인터넷으로 방송해야 돼. 에이 누나 씨. 에이 누나 씨. 아 맞아요. 테 AXA. 에이 누나 씨. 에이다ibo. 가야 에이 누나 씨. 감사합니다.